자, 확실하게 숙제 하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산입니다. 자, 연산 같은 처음엔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익숙해지면 나중에 더 셀셀 하듯이 막 쉽게 쉽게 하는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알겠지? 연습 많이 하시고 거기 있는 문제들, 보기 문제 싹 다 다 풀고 꼭 하셔야지 가능하다고 하겠지? 처음에 연산, 처음 숫자 배울 때는요. 연산을 좀 몰아서 봐야 돼. 만약에 잘 안된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프린트 해가지고 줄 테니까, 알겠죠? 기본 연산들 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에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은 우리가 연산은, 집합의 연산은 몇 가지 있어? 아까 연산 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 존재하는 거야. 맞지? 뭐 있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요 세 가지 갖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은 뭐냐면은 자, 단순히 뭐 A합집합 B라고 했어. A하고 B하고 합쳐 놓은 거야. 맞지? 그거나 B하고 A하고 합쳐 놓은 거는 똑같은 거겠죠. 맞지? 그런 거 같긴 했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A 마찬가지로 교집합 B나 B교집합 A나 똑같은 거죠. A하고 B에 공통되는 원소나 B하고 A에 공통되는 원소나 똑같은 거겠지, 맞지? 뭘 물어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합법칙이야. 결합법칙인데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교집합 아, A합집합부터 갑시다. 합집합 B합집합 C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A부터 합집합하고 B합집합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집합의 세 개짜리인 거는 우리가 두 개짜리인 것은 A 한 다음에 B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잖아. 맞지? 세 개짜리인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뭐야 여기서 이제 보면 된다 여기 그러면 B합집합 가로가 있으니까 B합집합 C부터 먼저 하는 거죠. B합집합 C에다가 다 싹 다 더하는 거잖아. 합집합이잖아. A집합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이 전체죠. 맞지? 그리고 그리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자, A합집합 B라는 것은 우리가 얘죠. 맞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야? C집합도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칠해진 부분은 다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 다음에 이렇게 교집합합 C. 결합법칙은 맘대로 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할 수도 있어? 교합법칙도 성립하니까 자, A교집합 C 한 다음에 그 다음 교집합 B를 하더라도 동일한다는 거죠. 맞지? 교합법칙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합법칙 교합법칙과 결합법칙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법칙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분배법칙 예전에 배웠죠. 뭐였냐면 2 곱하기 우리가 A 플러스 B를 한다라고 하시면 2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전개해라 라고 하면 분배법칙 할 때 전개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거와 요거를 통째로 여기 있다 한 번 여기 있다 한 번 해주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해서 여기다 한 번 A 쓰고 여기다 한 번 B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자가 플러스 했으니까 플러스가 가운데 연산자 그대로 오는 거잖아. 똑같아요. 자, 분배법칙은 뭐냐면 자, 우리가 A 합집합 한 다음에 B 교집합 C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점을 봐야 돼요. 얘는 겉과 속의 연산이 똑같지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맞지? 얘는 어떻게 돼? 겉과 속의 연산이 다르죠. 맞지? 조심해야 돼. 이거 결혼법칙 그냥 한 번은 안 돼. 겉과 속의 연산이 서로 다를 때는 얘를 분배법칙 해서 얘를 갖고서 한 번씩 여기 있다 한 번 여기 있다 한 번 한 번 한 다음에 가로 치는 거야.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로 쳐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A 합집합 B하고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라고 한 번 해준 다음에 그 사이 연산자가 뭐였어? 교집합이죠. 맞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맞지? 통째로 가서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얘는 교집합일 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겉과 속의 연산자만 다르다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다른 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를 자,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봐봐 위에 것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교환 법칙이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교환 법칙 아니야? 똑같은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결합 법칙도 얘를 이렇게 바꾸면 결합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렇게 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얘를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런데 묶어낼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A교 A교 이렇게 있잖아요. 맞지? 공통으로 A교 묶어. 우리가 여기에서도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면 2E 이렇게 있으니까 2로 묶은 다음에 간호하고 A 플러스 B로 묶는 형태를 하죠. 맞죠? 똑같아. 여기도 A교 A교 있으니까 A교로 묶은 다음에 남는 게 B죠? 뒤에서 남는 게 C죠? 사이 연산자가 합집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B교집합 A여집합 합집합 C교집합 A여집합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도 이걸 공통된 게 교 A여 교 A여 공통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공통된 거 뒤로 빼주고 앞에 남는 게 뭐야? B고 뒤에 남는 게 C고 사이에 합집합 이거예요. 괜찮니?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먼저 합시다. 네 번째가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말은 어려운데 분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바깥에 전체 여집합이 붙어있으면 얘를 풀어줘야 되거든 여집합을 여집합을 풀어줘야 되거든 그럼 풀어주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싹 다 뒤집으면 돼 싹 다 뒤집으면 돼 알겠지? 싹 다 뒤집으면 돼 그럼 뒤집은다고 하면 돼 A 뒤집은다고 미친 척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맞지? A가 아닌 뭐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한 다음에 합집합은 진짜로 뒤집어 지압 뒤집으면 뭐가 돼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한 번 해볼까? 자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A집합과 B집합이 있을 때 A합집합 B를 여집합이니까 A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저거 우변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자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을 때 자 뭐였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니까 두 번 칠해진다 생각하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A의 여집합이니까 이거고 B의 여집합이니까 두 번 칠해진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 칠해진 거 생각하라는 거죠 맞지? 그럼 어디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두 번 칠해진 거지 맞지? 그럼 똑같겠죠 됐어요? 그럼 뭐하면 된다고? 싹 다 뒤집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두 번 칠해진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얘는 흡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누구랑 잘 봐야 되냐면 분배 법칙하고 잘 봐야 돼요 자 분배 법칙이 우리가 뭐였냐면 A 합집합 겉과 속의 은산이 다른데 교집합 비합 겉과 속의 은산이 다르지 겉과 속의 은산이 다르지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요 얘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집합의 종류가 하나 둘 세 개잖아 맞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두 개지 맞지? 두 개지 그런데 얘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냥 A예요 간단해 A집합과 B집합이 있죠 자 뭐였어? A집합과 뭐하고? A교집합하고 A교집합하고 합집합이니까 그냥 A지 별거 없잖아 맞죠?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게 근데 얘는 자 겉과 속의 은산이 다른데 선생님 이건 분배 법칙 못해요? 돼요! 자 분배 법칙 해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분배 법칙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다 쓸게 자 A합집합 A가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 A합집합 B가 되는 거 어디까지 했니? 그러면 얘들아 A합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지? 채영아? A합집합 A 이 정도로 이제 감 잡아야 되지 않아? A 그렇죠? A죠 A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지? A합집합 A는 A죠 그냥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A니까 A교집합 A합집합 B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의 은산이 달라 맞지? 이것만 바뀐 거잖아 지금 맞지? 겉과 속의 은산이 달라 하지만 집합의 종류가 두 종류만 있으면 우리가 뭐한다? 흡수법칙으로 하나로 만들어도 된다 많은 게 나오더라 많은 게 알겠지? 그래서 흡수법칙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드모란의 법칙과 분배 법칙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기 1과 똑같이 보기 부재들을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선생님 뒷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풀어보고 뒷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게요 얘들아 지금 보면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차집합 있어? 없어? 없잖아 차집합 맞지? 그니까 차집합은 연산이 안 돼 아까 말했잖아 차집합은 뭐하기 좋은가? 분위기 파악하기 좋은 거야 알겠지? 분위기 파악하기 좋은 거고 자 우리가 연산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만 연산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10번 아 거기 1번 한번 보도록 하면 마토게르 길 32페이지에 1번 한번 보도록 하면은 P, Q, R 이렇게 뭐 나왔는데 얘들아 P, 12아의 자유수 Q, 소수 소수니까 뭐예요? 2, 3, 5, 7 맞지? 이렇게 가는 거지 11, 13 이렇게 홀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간단히 할게요 중요한 건 연산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할 수도 중요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P,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Q의 전체의 여집합 차집합 아리아 자 이거의 모든 원칙 합을 부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차집합 차집합 나오면 연산하려면 뭐 한다고 했어? 바꿔야 된다고 했지? 뭘로 바꿔야 돼? 이거를 교, 여 교, 여 바꿔야 돼 근데 문제가 분배 법칙을 하고 싶은데 분배 법칙을 하고 싶은데 분배 법칙을 하고 싶은데 이 위에 지금 현재 여집합이 걸려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못해요 여집합이 걸려있을 때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집합을 푼 다음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니?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주자 다 뒤집어 깐다리찜 P가 되고 그 다음 교집합 되고 얘 해주면 Q의 여집합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 아래의 여집합이야 어때? 겉과 속의 연산이 다르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진행해도 되는데 겉과 속의 연산이 같죠? 그렇지? 같으니까 집합의 종률 몇 개야? 하나, 둘, 셋 개잖아 뭐 할 수 있어? 별업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P 한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 Q의 여집합 교집합 아래의 여집합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근데 얘도 아까 전에 묶어낸 것처럼 얘를 이렇게 한 것처럼 거꾸로 묶어낼 수도 있거든 사실 이 상태에서도 그냥 푼다고 하면 풀 수 있어요 Q 다 뒤집어서 전체 연집합 전체 연집합 누가 얘기한 거 같은데 차지파 어우 새끼 박수 한번 해줘 아 차지파 교여 있잖아 교여 그렇지? 어 우리 수빈이 그냥 집중하니까 응? 이거잖아 됐어요? 이해하니? 어 그래서 이거 뭐야 P가 P가 자연수야 P가 자연수가 아니고 CBI 자연수야 CBI 자연수니까 우리가 1부터 2, 3, 4 쭉쭉쭉 가서 1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Q합집합 R이야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Q합집합 R을 뺀 거니까 12하면 적으면 돼 그럼 소수하고 흡수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차지파 2 합집합이니까 3 5 7 9 이거지 합집합 마침 소수하고 흡수니까 글쎄 이거 제거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1 4 6 8 10이 답이 되겠지 얘들아 눈이 얘기했지만 집합이 연습하는 처음 할 때는 만만치 않아요 알겠지?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연습 계속하는 거야 자 다음 중식이 성립합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좌변과 우변을 적당히 맞춰주면 돼요 자 이건 봐보자 어차피 얘네들아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그렇게 의미 없어 이거는 너희들이 진짜 니네들 손으로 빨리 풀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다음 중식이 성립합을 보여라 여기 있어요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뭘까 1 2 2 2 2 3 3 3 4 4 3 4 4 5 5 5 5 6 5 5 5 그렇지 차집합도 바꿔야 돼 연산을 하려면 차집합도 바꿔야지 차집합 연산이 안 된다니까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바꾸자고 그러면 A 한 다음에 여기 차 붙어있죠 그러니까 교 한 다음에 B 합집합 C의 여집합 아니 교집합 C의 여집합 얘는 A교 B여 합집합 A교 C여자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부터 해줘야 되겠어 여집합부터 열어줘야지 얘가 이런 걸로 나왔으니까 여집합부터 열어주면 A 한 다음에 교집합 안에 있는 것만 다 바꾸면 되죠 합집합 C 여집합 겉과 속의 연산이 다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데 분배 해주면은 자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똑같아지죠 아니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 2번 A 차집합 B 차집합 우리가 C는 지금 현재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뭐부터 해야돼? 뭐부터 해야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제 차집합부터 풀어줘야지 연산하려면은 맞죠? 차집합부터 풀어주면요 자 우리가 여기는 A 한 다음에 교집합 전체에 대해서 여집합 걸고 얘 안에도 B 교집합 C의 여집합 걸 수 있고요 얘도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C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다면 이것들 여집합 겉에 묶여있으니까 자 이것까지만 풀자 여기까지 풀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분배국칙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분배국칙 하면 똑같아죠 근데 이번엔 다르게 이걸 묶어볼까요? 똑같은 거야 여기 봐도 어차피 자 묶어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 A 교 쓴 다음에 남는게 B에요 집합 합집합 C죠 똑같아지지 묶어도 되고 풀어도 돼 똑같아 이렇게 비교만 하고 그러니까 좌변과 우편이 같은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포스티트 이용해서 적으라고 했던 것들 있죠 마치 그게 얘야 3번 문제야 자 학교 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물어보고 연산도 물어보기 딱 좋잖아 자 3번 문제 봐봐 구집합 A에 대해서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가 A가 됐네 자 그랬을 때 다음 관계식에 성립할 때 자 다음 쪽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왔어 자 얘네들 우선 간단하게 대야 돼 그렇잖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부리는 것 같다니 근데 항상 우리가 뭐부터 해야돼 괄호는 야 여기서부터 이거 분명직하면 난리가 났다잉 알겠지 자 항상 괄호는 안쪽부터 풀어야 돼 그럼 요거부터 집중해보자 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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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래만 봐봐 아래만 뭐할까 차집합으로 바꿔줘 차집합으로 연산을 해야 돼 연산을 차집합으로 바꿔줄건 또 없어요 아 맞지 연산을 이걸 발견하는게 중요해 좀 고민하고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할까 그럼 뭐 없이 되겠지 묶어내는거죠 묶어내는거 그 얘기가 뭐지 왜 쟤가 저지 왜 쟤가 저지 왜 쟤가 저지 갑자기 자 이거 동등으로 들어가 있잖아 맞지 묶어내는거 A합 묶어내고 남는 것들 보면 얘는 B교지파 B의 여지파 이걸 푸니파 왜 쟤가 제형아 다시한번 뭘까 뭐에요 차 그거 교 그냥 차로 해도 돼 네? 차도 돼 근데 이게 뭘까 교지파 배우를 잘 생각해봐 준우야 준우야 뭘까 뭘까 모르겠어 어이 편씨 뭘까 공기 그렇지 공기야 생각해봐 공기파 배우라 B가 아닌거야 그거의 공통의 원수를 구해달라는데 있어 없어 공통이 없을거 아니야 이해가 B하고 잘 봐 교지파 배우니까 두 번 칠하는거잖아 맞지 두 번 칠해진 부분들이잖아 B는 어떤거야 얘지 B의 여지파 배우는 이 바깥쪽이잖아 공통된게 있어 없잖아 이해갔어요 B하고 B가 아닌 것들에 공통된건 없죠 당연히 맞지 얘는 공집합이라고 그럼 뭐 A학집합 공집합하면 뭐가 되는거 A학집합 공집합하면 뭐가 돼요 그냥 A가 되는거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A가 되는거죠 한마디로 이 자체가 A야 그러면 A교집합 B가 누가 된다 A가 된다 무슨 뜻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거 교집합은 누가 나와 교집합은 누가 나와 작은게 나온다고 맞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결론까지 유도이 되는거야 그걸 이용해서 봐도 만만치 않죠 얘들아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지금 봐봐 이게 진짜 어려운걸까 이렇게 생각했을때 어렵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건 딱 하나야 야 지금 군부단이 어려우니 아니잖아 어른데 굽쌤 그렇게 어려웠는데 맞지 어 야 얼마전에 분수의 나눔쌤 초등학교 6학년 있던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 요즘에 분수의 나눔쌤 다르게 가르치더라구 예를도 그렇게 배웠긴 하겠지만 이런거 있잖아 7분의 3 나눈기 5분의 2야 역수치에서 이렇게 교육하는거 있잖아 맞지 이걸 칼을 그려가지고 다 칼을 나눠서 이걸 몇번을 나눌 수 있냐 이걸 얘기하더라구 이야 저렇게 배운구나 좀 다르게 배우더라구 이 얘기 갑자기 왜있지 내가 아 그리고 분수의 나눔쌤 할 때도 맞지 곱쌤 나눔쌤 할때 처음에 어려웠잖아 너희들 할때 맞지 하다못해 작년에 했던거에요 무리수 처음 할때도 어렵잖아 무리수 연산 맞지 제곱수 찾느라구 밖으로 빼고 곱쌤 뺐쌤 할때도 헷갈리고 했잖아 맞지 국소수 연산 해봐 처음에 어려웠잖아 아니 그건 똑같애 빨리 누가 누가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이 너무 잘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야 뭔가 새로운게 나왔을때 누가 누가 빨리 익숙해지느냐가 중요한거야 그럼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돼 빨리 익숙해지려면 돼 기본 연산 많이 풀어보는거야 그냥 근데 진짜 어쩔수없어 연산은 내가 아무리 잘 말해주고 야 이쁘게 잘 말해주고 잘 설명해줘도 너희들이 손에 가야되거든 괜찮아 야 앞에서 내가 국부단위를 백날 외우고 있어 막 너희들이 복습을 잘하나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으로 많이 가야돼 근데 이거 야 아우 선생님 저는요 아우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잘하길 원하구만 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갔다가 드립 다 풀어봐요 몇번이면 풀어봐요 했던거 또 풀어봐요 알겠지 어 선생님 저도 연습이 더 필요한거 같아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기본 연산하는 것도 보내줄테니까 알겠니 자 끝하면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걸 바꿔서 향해서 들어가는거야 뭐 합집합 아까 뭐뭐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었지 이걸로 가볼까 합집합은 뭐였어 A합집합 B는 우리가 B가 되는거죠 교집합은 A 교집합 B가 우리가 A가 되면 작은게 나오는거니까 작은거에서 큰거 빼면은 공집합이 되는거 맞지 그 다음에 여집합은 어떤거였어 바뀌었 완전 이렇게 반대로 바뀌면 되는거잖아 맞지 이걸 갖고서 얘기하는거야 나머지는 직접 한번 보는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1번 되죠 아 1번 안되네 옳은거 없으면 안되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아니지 맞지 그리고 A합집합 B는 전체집합이다 아니지 A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A가 되는거네요 그리고 거기 5번에서 지금 A여집합 합집합 B가 B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지 이거 뭐야 이것도 집합 2개야 여집합이 회롭대지마 두 집합이야 근데 두 집합을 했더니 누가 나왔어 B가 그대로 나왔지 딱 집합은 누가 나온다고 누가 나온다고 둘중에 큰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A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아니죠 이건데 맞지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아니고 A집합 그래서 이런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들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봐보도록 할게요 4번 4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4번 보기 전에 얘들아 요구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어차피 지금 이 뒤에 있는 5번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대칭차집합 안 할거에요 지금 여러가지 집합들 중에 자 거기들 지금 어떤거 풀어보냐면은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앞에서부터 볼거에요 저쪽 지금 34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있는 보기 문제 중에서 보기 3번 4번 3456 지금 풀어보세요 3456 3456 지금 풀어보세요 3456 3456 3456 5 5 5 6 5